안녕하세요. 해피티게티입니다. 자,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장난감 종류 있는데요. 이 장난감 종류도 저기 있는 피규어 캐릭터들을 한번 넘어트려서 넘어트리는 모습을 볼까 합니다.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초원의 티게수도 있을까요? 가면을 쓸거에요. 자, 첫번째 총은 이런 총입니다. 옛날에 제가 샀는데 잘 안나와가지고 여태까지 이따가 써놓은거에요. 이거는 확실히 첫번째 단계에서 첫번째 총이라고 하는데 총이 약하네요. 그럼 두번째 총만 한번 해볼게요. 이 총도 한번 해볼까요? 총안이 한거밖에 없어요. 4번째 총입니다. 4번째 총입니다. 자, 4번째 총은 자동차 총입니다. 자, 4번째 총은 자동차 총입니다. 자동차 총입니다. 자동차 총은 발사한 총인데요. 이 총은 여기에 물어야 되나 봐요. 오! 맞았네요. 다음은 한번 더 장전해서 해보겠습니다. 잠시만... 오늘 제가 다섯번째 총을 소개해볼건데요. 이 총은 이렇게 작년을 했는데 한 번에 세 발이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요 여기가 눈두에 솜은 이렇게 세 발이 나가고 작년에 다시 한 번 여기서 나가고 또 한 개의 눈빛이 더 많으신데요 한 번 써볼게요 아 못 맞췄네요 총알을 다시 한 번 써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아 또 못 맞췄네요 그럼 다시 한 번 써볼게요 다시 한 번 써볼게요 이제 여섯 번째 총은요 아 또 못 맞췄어요 아 또 아깝네요 아 또 아깝네요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총은요 음 이거 이런 총인데요 참 멋있죠 방금 전에도 멋있다는데 이것도 멋있는 이 총도 멋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한 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한 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한 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총인가요? 자 이제 일곱 번째 총인가요? 이 총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누를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 해볼게요 이렇게 싸볼게요 이렇게 싸볼게요 제가 한 번 써볼게요 다 맞췄네요 진짜 잘 담았네요 고기 잘 담았네요 오우 잘 담았네요 다 맞네요 총을 섞어줍니다. 이제 끓일 viruses 총을 섞어주세요 총을hando 총은 Sloth 준비 이거 이렇게 하면 총알을 넣고 이렇게 낸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낸 다음에 이렇게 쏘마 나가는 총이 온다 한번 한번 싸보겠습니다 감기 이거 아까 테스트 해봤는데 이게 청소용량 총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총알이 엄청 쎄더라구요 한번 써볼게요 아 아깝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 진짜 아깝네요 아 이제 총알이 다 날라타고 이제 총알이 다 부어였는데 아 아깝네요 다 못 맞춰서 이제 한 대충 일곱 경기 정도 나눠서 드렸다가 아 다 못 맞춰서 아 너무 아깝네요 그럼 해피티비 한편이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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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